삼겹살 그리고 문 CSU AJU 참기름을 넣는다 그러면 다갓는 반을 넣어 그리고 마무리는 다갓게 잘 섞어준다 이제 홈젤리에 상품을 넣어 주면 소금을 넣어 주면 참기름을 먹을까 싶다 참기름u 참기름이 고소하고 참기름을 넣어 주면 참기름 염룸 & 탕후루 재료 물 잘 넣어줘야 양파 양파 오이 조합 막걸리 계란 생크림 계란 새콤달콤 새콤달콤 고춧가루 후추 식용유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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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